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 와서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 아프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면도 있나요? 아픈 사람 심정은 아픈 사람이 좀 알아준다고 동명상련의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서로서로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많아요 또 여기 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각 질병마다 전문의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저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강의를 해야 될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암,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한 가지만 잘 얘기하면 된다 이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결국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을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강의하면 한 사람도 안 졸고 잘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장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여기만 잘 보면 모든 건강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원리를 좀 이 저녁에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100평짜리 맨션을 하나 돈 많은 사람이 줬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은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두 집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이 집을 관리하면서 살아라 하고 빌려줬어요 준 건 아니고 빌려줬는데 이 주인은 자기 집 사는 걸로도 족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언제까지 쓰라고도 안 하고 하다 보니 10년, 20년, 40년을 자기 집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살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맨션은 소유주인 이 사람의 집인 것 같아요 40년, 50년 산 이 사람들의 집 같아요 살고 있는 사람 집이죠 또 집도 얼마나 상태가 잘 유지됐느냐 이것도 등기부에 올라간 주인이 누구냐와 관계 있는 것보다는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상태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포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세포인데 40년, 60년 써먹고 다 망가져버렸어 그러면 그 망가지게 해 준 원인을 찾아야 고치는 데도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쪼개보니까 겉으로는 맨션이지만 들어가면 방이 몇 칸인지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 속에 쪼개보니까 세포가 자그마치 10조 개나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나빠졌든 위장이 나빠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 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장이 나빠졌든 관절이 나빠졌든 간이 나빠졌든 심장이 나빠졌든 결국은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세포만 잘 연구하면 세포 고치는 방법만 알면 감세포도 고칠 수 있고 위장세포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만 알면 된다 해서 세포 생리학을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끝까지 연구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포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세포 속에 있는 그 핵도 쪼개봤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도 다 읽어서 지도도 만들어봤고 그러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갈수록 질병은 많아져요 여전히 불치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뒤늦게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치료 방법도 많아지고 약들도 많아졌는데 갈수록 왜 불치병이 더 많아지느냐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이 의학계에 번개처럼 쏟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몸은 세포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가 십조개가 들어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새들어 사는 미생물이 그보다 10배나 많은 백조마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세포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겠지 했는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미생물도 똑같이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고 세포도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 몸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내 것인 세포보다도 다른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10배나 더 많아 그러니 내 세포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 10배나 많은 생명체가 다른 주머니 차고 있으면 어림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까진 허적개비 같은 숫자 많아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백조마리의 세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포가 숫자가 많으니까 무게가 한 2kg이나 빈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세포는 10조 개인데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세포 또 다른 생명체인 미생물은 100조 개가 된다 10배나 더 많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내 세포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의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그 몇 마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포의 유전자가 중요하더라 어느 하나의 유전자만 읽어보면 아무리 세포 숫자가 많아도 유전자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몇 개의 글씨로 기록이 돼 있을까 하고 세보니까 사람 세포는 즉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 설계도는 약 2만 2천여 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가 곱슬머리 만들어라 그러면 곱슬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여기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이 미생물 속에 있는 유전자 종류는 자그마치 330만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헛다리만 긁은 거예요 이걸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사람은 눈이 몇 개예요 저 옆집 아저씨는 몇 개예요 다 두 개예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눈은 두 개고 콧구멍은 몇 개예요 하나인 사람 봤습니까 다 비슷해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유전자의 99.97%는 다 똑같아 0.03% 조금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달라도 여기서 뿔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리 네 개 달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주 유치원적인 연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붙잡고 혈압이 뭐야 해서 요거 먹었더니 혈압이 떨어지네 그럼 어떤 사람이라도 혈압 높은 사람 그거 주면 혈압 떨어져 얼마나 단순한 의학이에요 복수가 찼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사람 해봤더니 요거 먹었더니 싹 복수가 빠져 그러면 저기서 올라온 얼굴 색이 허연 백인이 왔어도 똑같은 거 주면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치원적인 처방 가지고는 안 낫는 병이 너무나 많더라 왜 또 다른 생명체인 이 미생물들은 유전자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서로 서로 80% 내지 90%는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하고 해서 다 파악했다 소용이 없어요 저쪽 한 번 나들이 갔다 온 그 친구는 또 다른 애가 돼버렸어 그래서 백신 지금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냥 1년도 안 되게 조금 몇 개 바뀌었더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백신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연구하는 방법의 약으로는 이건 게임이 안 돼 이 질병 정복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질병의 90%는 사실은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과 연관되어서 나타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세포에 관계된 약만 개발해가지고 이게 정복되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은 숫자 사실은 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내 몸은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 미생물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장을 봐야 돼 장도 내 몸의 세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졌었던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의학계에서 모든 관심이 지금 장 내 미생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까지 연구해도 해도 불치병이었는데 장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겠다 자가 면역질환, 천식, 알러지, 아포피, 암, 수많은 질병들, 파킨슨, 알츠하이머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100년이 지나도 불치병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을 보면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유치원적인 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힘이 쫙 빠졌죠 이러다 죽는구나 결국은 6개월 삽니다 3개월 삽니다 유치원적인 정보 가지고는 우리에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망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네이처나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에서 최근에 이게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최근에 연구된 이 장내 미생물이 결국은 여기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 몸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떤 우리의 건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된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갔는데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한참 머리 굴리죠 근데 그날따라 맨날 다르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한참 자기 까낸 생각을 하고 짜장 했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누가 짜장을 달라고 했을까요 내 세포가 짜장이 필요해서 지금 달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짜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다고 하는 이유로 자꾸 짜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콜라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콜라가 땡겨 이 세포가 콜라 땡겨서 땡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을까 하는 식욕의 뿌리도 사실은 내 세포가 아니고 숫자가 10배 이상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그날 그걸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미생물이 그게 필요하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서 건강에는 안 좋지만 콜라 마시면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여기에 들어있는 미생물 신호대로 먹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피부가 막 짓물러버리고 건선에 아토피에 이런 질병 가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피부과 연구 발라보세요 났는지 안 났습니다 그 야구는 죽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장을 바라보니 해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장 내에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특별한 종류의 미생물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그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토피 피부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피부를 바라보면 죽어도 답이 없는데 장을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세포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져도 건강관리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떤 사람은요 몇 종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다양해 밥상이 딱 나왔는데 한 두어 가지만 나온 밥상하고 반찬이 여러 개 나온 밥상하고 뭐가 더 행복해요 미생물의 종류가 단순한 사람일수록 대장암에 잘 걸린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장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종류만 꽉 차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생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중에 질긴 놈만 받으시지 살아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세상이고 좋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좀 부드러워요 결국은 유익균은 다 죽어버리고 그중에서 몇 개 살아남는 것은 뇌성균 아니면 아주 독한 유해균만 살아남아서 자꾸 항생제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은 다 죽어버렸고 유해균 질긴 놈 몇 마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음식마다 먹고 싼 똥이 다 독소야 그 독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대장에 폴립이 생기고 결국은 암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밝혀진 사실은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이 비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잘 맞아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그중에서 유해균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면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균이 유별나게 많이 살고 있으면 뚱뚱보가 된다는 거예요 지질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질대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뚱뚱한 것도 결국은 이 속에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균이 있어서 뚱뚱하게 됐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밥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를 해요 이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얘들을 잘 관리하면 간단하게 날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의학적으로 밝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닭을 세 마리 먹어도 날씬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주 날씬한 사람이 쌈똥을 몰래 훔쳐왔어 그걸 먹었어 그러면 날씬한 사람 장 속에는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균이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얘들이 똥과 함께 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서 먹었든 그냥 먹었든 먹으면 결국은 이 뚱뚱한 사람 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날씬하게 해주는 균이 자라면서 얘가 숫자가 늘어나면 이 사람은 똑같이 먹었는데도 날씬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똥도 잘 싸야 돼요 김정은이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 똥 싼 것까지 다 받아서 북조선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김정은이 건강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미생물이 몇 프로 있는지 알면 몇 살 때 죽을 것까지도 점을 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누설될까 봐 담배 꽁초 하나도 다 가지고 갑니다 오줌도 다 받아 가지고 가요 이 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이 어떤 어떤 미생물이 몇 프로 몇 프로 있느냐 이것을 딱 똥 싼 거 분석하면 다 나오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간암이 있다 이 사람은 대장암이 있다 이 진단 정확률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 검사하고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미생물 검사하면 90% 정확도로 아직 이렇게 크지도 않은 것까지 다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건강 상태는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념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전신성 류마티스 관절념 볼치 아픕니다 흔히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약으로 하다가 안 되면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프로보텔라 코프리 세균이 많이 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인 류마티즘이 나타난다 장을 관리하면 류마티즘도 완치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길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얘가 많으면 얘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유해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세포 중에 70%가 장에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많은 동네는 면역 세포는 기분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면역 세포만 강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데 장을 잘못 관리해서 유해균이 많아지도록 해주면 면역 세포가 약해지면서 암세포도 잡아먹지 못하고 모든 질병이 싹이 튼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몇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질병만 쫓아다녔는데 이 모든 질병은 여기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파킨슨도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요상하게 변이 된 단백질이 흑색질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 사람은 이게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좀 이상하게 변질됐을까 하고 보니 이 장에 살고 있는 파킨슨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뇌만 연구하면서 파킨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불치병이지만 이 장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면 파킨슨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서울대 대학병원에 있는 송인성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위장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기분을 결정해주고 의사를 결정해주는 그런 세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뇌에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 세포 분자생물학에서 다 밝혀냈는데 그 뉴런이 위와 이 장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뇌세포와 똑같은 그런 뉴런 신경들이 이 장에 엄청나게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못지않은 뇌가 위장에 또 있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마인드, 여기 마인드, 뇌 속에 있는 이 마인드와 그것, 창작, 이 장이 전여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커넥션,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 뇌, 연결, 축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통의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UCLA 의과대학 교수인 에모런 메이어 박사가 이쪽에 아주 권위자인데 이 분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요 이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여기 장에서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분석을 하는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나노 단위로 우리가 먹은 모든 걸 다 쪼갭니다 그냥 밥풀 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그네슘이 있더라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얘가 다 살게 쪼개가지고 그냥 적 그렇게 갖고 놀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고속도로로 전부 뇌로다 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얘는 보고 듣고 오감의 정보 문밖에 없지만 이 장은 숫자가 감당을 못해 껍데기만 만지고 느끼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분석한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부 뇌로 보내주고 뇌는 또 고마우니까 정보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뇌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분석하는 이 신경세포, 뉴런세포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실은 중추 내장 신경 여기 내장에 있는 신경 뇌에 있는 건 척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신경이 그런데 이 척추에 있는 신경보다도 5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장에 있어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 분석한 모든 정보를 뇌로 올려주는데 여러분 결국 뇌와 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고속도로로 이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뇌에서 분석한 정보를 장으로 내려주는 정보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장에서 분석한 정보를 뇌로 올려주는 정보가 더 많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당연히 대장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 다 지배하고 밑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정보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뇌에서 장으로 내려보내주는 정보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에서 뇌로 올려주는 정보가 90%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해내는 일이 절대 다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장을 무시하지 말아라 미생물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들의 건강에 거의 모든 것을 얘가 주물주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를 좀 살펴보고 얘를 다시 잘 다듬어주면서 살아가면 답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뇌, 연결축 이론에 의해서 뇌에서 장으로 내려보내는 정보는 이 고속도로의 10%는 뇌에서 장으로 내려오는 정보가 사용을 하고 90%는 여기 미생물이 분석한 정보를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려주는 데 사용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유해균이 있고 또 하나는 유익균이 있고 또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중간균이 있어요 그런데 유해균과 유익균이 언제나 싸움을 하는데 이 중간균은 아주 눈치가 천단입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안 봐도 얘들은 알아 둘이 싸우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유해균이 결국은 이기겠다 그러면 이 중간균은 얼른 누구 편에 붙어요? 유해균 편에 붙어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 오늘 한 잔만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그런데 이게 한 잔으로 안 끝나고 한 사발로 안 끝나고 그것이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건강한 사람은 이 몸 속에 유해균은 한 10% 정도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 우주의 영적인 세상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는 하늘별 3분의 2를 악한 천사가 끌고 왔다고 그랬죠 3분의 1을 그래서 3분의 1이 악한 천사이고 3분의 2가 선한 천사이듯이 이 속의 장래세계도 비슷해요 유해균이 10% 유익균이 30%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유해균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딱 한 잔만 먹지 뭐 했는데 중간균이 60%나 된단 말이에요 중간균이 딱 보니까 딱 한 그릇만 먹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과가 뻔해 유해균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중간균이 그날 저녁 그냥 유해균에게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러면 1대 3의 싸움이 아닙니다 7대 3의 싸움이 돼서 그 한 그릇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딱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기로 한 게 진심이었어 진짜 굳게 결심을 했어 그런데 딱 그거 한 번 먹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장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할 줄 알아야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쪼개볼 것도 없어 이 장 속의 미생물은 누가 지금 더 많은 판을 치는 거예요? 유해균이 판을 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예전에 뭘 몰라서 그거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도가 완전히 지금 악한 쪽으로 기울어서 내가 이렇게 병까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완전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면 이 장래 미생물계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어차피 내가 몰라서 잘못 먹고 살아서 장래 미생물이 완전히 유해균 쪽으로 기울었다고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세 판을 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컴퓨터가 막 끄지도 않고 계속 썼더니 프로그램이 얽혀서 눌렀는데도 안 눌러져 제가 어제는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이제 편집을 하려면 이 전체 화면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키를 누르면 돼요? ESC를 눌러야 돼요 눌러도 안 되는 거야 잡아 빼도 보고 때려도 봤는데도 안 돼 아 이거 다시 사야 되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껐다 켜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한 번 망가진 거는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장래 미생물계가 한 번 다 뒤 엉켜졌을지라도 리셋 버튼 누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발견을 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완전히 리셋 버튼 누르는 방법 중에서 노벨상까지 받아 딱 인정받은 것은 오토파지 방법이 제일 파워풀합니다 이 오토파지로 이 장을 한 번 일단 싹 청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질리병 만든 숫자가 더 많은 유해균이 틀림없이 달라고 하는 거야 속초만 오면 옛날에 대포 안 가서 먹던 그 회에 한 사람 먹고 가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끝나는 날 남편이 데리러 오면 거기 가서 한 사람 먹고 가야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먹고 싶은 것은 요속에 옛날에 살고 있던 그 나쁜 유해균이 지금 굶기는 건데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는 관성의 법칙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속초에 와서 회를 먹어버려 한 사람은 그 다음 또 와도 그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일단 끊어야 돼요 얘가 달라는 대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가는 한은 또 그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할 때 일단 그간에 먹던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한 번 가던 것은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단 스위치를 끊은 거예요 평생 먹던 밥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까짓 거 좀 청소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며칠을 밥을 안 먹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간에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달라고 하던 대로 먹었고 계속 그렇게 가왔는데 며칠 동안 얘가 달라고 하는 걸 안 먹었어 그러면 유해균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 먹으니까 다행히 미생물은 내 세포보다 수면이 짧아요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며칠 안 먹는 사이에 죽어 그리고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먹는데 잘 보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주는 거예요 유해균이 이제 모처럼 막 힘이 나가지고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을 리셋시키면서 유해균이 그간에 먹고 싼 똥들 이게 독소입니다 이것을 또 싹 청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의 원리대로 배부르게 먹던 밥을 잠깐 멈추고 청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들만 먹으면서 어항에 붙어있는 이끼도 싹 청소해 버리고 뿌연하게 껴있던 독소들로 싹 해독시켜 버리고 이런 기간을 디톡스 기간에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만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 번 완전히 뿌연하게 이끼끼린 어항을 한 번 싹 청소해 버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보식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이 속에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맞춰지도록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유해균은 옛날처럼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해 주는 음식을 먹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첫 번째 유해균은 스트레스를 먹고 산대 습습하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음습하고 그러면 파란색 곰팡이가 자랄까요 검은색 곰팡이가 자랄까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스트레스 미워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아는지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막 자라 막 자라 또 고기를 먹으면 이 유해균들이 좋아해요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특별히 채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래도 암이 커진다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암이 크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채식을 했는데도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채식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남편 미워하면 그게 더 힘이 셌으면 그래도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채식을 해서 그만큼 안 큰 거야 그런데 해석을 채식했어도 크더라 이제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면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신이 난 겁니다 아마 그때는 폭탄 터지는 속도로 커져요 정말입니다 많이 봤어요 엄청난 속도로 폭발을 합니다 그냥 암이 엄청나게 커서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이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세 번째는 설탕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 미생물이 그래서 요즘 웬만한 집 가면 맛집 가면 다 설탕으로 버무려져 있어요 똑같은 채식이라도 채식이 아니에요 건강식당을 가봐도 채식식당을 가봐도 말만 고기가 없지 조미류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밥입니다 또 식품총감을 뭔가 색깔 내고 맛있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농산에서 없었고 사람이 실험실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에덴 농산의 유익균이 이런 걸 싫어합니다 나중에 죄가 들어오면서 변길된 돌연변이 유해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마커 그래서 여기 있는 음식은 식품첨가물을 일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기름으로 튀기는 걸 일절 하지 않습니다 조청인 것 같아도 케미칼로 만든 그런 조청은 일절 안 써요 재래식으로 만든 것만 씁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 결과가 또 항생제를 이 유해균은 좋아해요 항생제를 자꾸 먹으면 유해균만 성장을 합니다 또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얘들이 좋아하고 유산균은 다 터져 죽어요 그 연구 결과를 여기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 지금 이 장 속에 유익균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유산균이 다 터져 죽는 것을 봤어요 다 죽어 좋은 균은 너무 짜게 먹으면 그런데 TH17 헬퍼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강해져요 과도하게 그래서 얘가 실험한 결구를 이 도미니크 밀러 교수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TH17 헬퍼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강해지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자가 면역 계통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줄을 감싸고 있는 미셸린이라고 하는 이 미엘린이라고 하는 이 피복을 다 녹여버려요 전기가 중간에 누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되질 않아요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수많은 종류들의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 속에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면 첫째 잘못 짜져 있는 것 리셋시키는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싹 원초화시켜라 두 번째 채우기를 에덴의 음식으로 채우면서 이제는 그 음식 좋아하는 유익균들의 세상이 되게 해라 그러면 얘들은 내 세포와 더불어 에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마을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만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도 이 균형이 맞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저쪽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비율이 맞도록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음식 이미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잡소리 싹 빼고 액기스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간단하지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전혀 안 먹어도 우리 세포가 필요한 모든 오대 영양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탄수화물 모든 심해 있는 채소 먹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곡식 단백질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열매 콩 먹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방질 시가진 열매 견과류 아닙니까? 또 비타민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또 시가진 열매 과일 먹어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무기질은 심해 있는 모든 채소나 해초류 이런 것 먹으면 완벽하게 가장 좋은 이 미생물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세포도 주파수가 같아 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 체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 고기가 유해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잘못 먹어서 쌓여져 있는 미생물 세계 한번 싹 리셋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세판을 한번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건강이 에덴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현민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중후군으로 고생을 하는데 55살 먹을 때까지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설사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방 양방 요양원 전국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안 나서요 질병을 썼는데 AF 용지로 세 페이지나 돼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장 내 미생물을 바라봐라 장을 바라보면 건강이 보인다 그중에 100번 씹는 것을 딱 귀담아듣고 그날부터 100번 씹기 시작을 하더니 그 평생 가던 질병이 한 달 지나니까 변 색깔이 황금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양생 기간을 이제 거쳐서 집으로 갔는데 지금 벌써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55년 만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직장 다니느라고 한 번 오고 싶은데 못 오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퇴된을 잘 실천을 하시면 나중에 돈도 벌 수 있어요 백퇴된 리셋하고 백퇴된 음식을 먹으면 이 속에 이제 유익균이 가득 찰 것이고 그 사람이 싸는 똥 속에도 유익균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똥 장사가 돈을 번대요 이게 지금 의사들이 TV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비결 오늘 하나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 보스턴에 가보면 똥은행이 있습니다 똥은행 대변은행 비영리기관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201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똥을 자꾸 사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일단 한 주먹 싸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서 유익균이 뭐가 있는지 딱 검사해서 합격을 하면 한 번 가지고 온 것이 얼만 가면 40불을 줍니다 똥 한 번 싸서 갖다 주면 40불을 줘요 지금 있어요 그 회사가 합격만 하면 4만 8천 원 그러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싸요? 두 번은 욕심이고 한 번만 쌌다고 쳐 그러면 하루에 40불씩 1년 365일치 싸면 1,400, 1만 4,600불이 벌어지는데 그냥 똥만 가지고도 1,752만 원을 벌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서도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 그 건강한 사람의 똥 속에 있는 유익균을 캡슐에 좀 걸렀죠 그래도 괜히 그냥 냄새 나는 건 빼고 유익균들만 캡슐로 넣어가지고 딱 먹였더니 계속 설사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그냥 나서 한 방에서는 5천 년 전부터 이거 알았어요 동변이라고 해서 아기는 지가 뭘 먹었겠어?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똥 속에 이런 아직 오염되지 않은 미생물이 있을 거다 해서 그 똥 먹으면 다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변이 동변을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이런 병원이 있고 드디어 한국에도 이 은행이 생겼어요 한국에는 이 이나대 병원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이게 최고의 미생물이 들어있는 대변이다 그러면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 에덴에서 가르쳐주신 식사대로 먹으면 장내 미생물계가 에덴의 상태로 리셋이 될 것이고 나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혼 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 하나 없이 보존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